손주정도 이게 여기 임대하고 있더라도 걸어서는 안 저렸던데 지금 장갑금 그릇에 넣어봐 우와 어차피 랩필 지고 끝나면 칠팀이 어떻게 얹어 아 우리가 없는 이 코알들 여기 잖다니 여기에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아무리 확인 안해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밀키 진짜 쎈어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 어 바삭이야? 이거 맛있어? 손실이야 저기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임대하고 있는데 쑥쑥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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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들에게 high-level 자, 이제 고객님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